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우서서 17장 말씀입니다. 아들이 없고 딸뿐이여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하설과 누네 아들 여우서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우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라하가 바산 외에 문하세에게 열풍깃이 돌아갔으니 문하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라하 땅은 문하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다라. 문하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계만 밑부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와서 엔다뿌아 주민의 경계에 일어나니 다뿌아 땅은 문하세에게 속하였으되 문하세 경계에 있는 다뿌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일어나니 문하세의 성업 중에 이 성업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여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하세의 소유 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함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 성업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난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우수에게 말하여 예르되 여왓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하미 이니까 하니 여우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초불진데 브리스 족속과 알루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사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우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말하여 예르되 너는 큰 민족여 큰 권능이 있은 즉 한 분김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 하나님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잠시 미국에서 생활할 때 저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부모님한테 부모의 생각과 저 아이들의 생각이 다를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it's not fair 불공평해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그 단어는 불공평해요 라고 하는 말보다 왜 그러세요 이건 아니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삶은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여우사 17장 말씀을 읽어가다가 보면요 오늘 마치 이 성경 가운데 it's not fair 하나님 불공평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것 같은 얘기가 한 세 군데 정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7장 말씀은 요셉의 자손들 중에 문하세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하세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뭐가 그렇게 불공평한 게 있냐고요? 가장 첫 번째 독자들이 문하세지파에게 땅을 나눠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하세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 땅을 커다랗게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도 요단강 서편에다가 또 커다란 지역의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아니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에 땅을 분배받는 지파는 문하세지파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지도에 보시면 요단강 동편에 위쪽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그 문하세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분배받았던 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문하세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를 보면 요단강 서쪽 편에 초록색으로 된 땅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땅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니 불공평하다고 말할 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왜 이렇게 문하세는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땅을 물려받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면 민숙이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민숙이 32장 말씀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숙이 32장 1절 말씀입니다 루우벤 자손과 가짜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 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2절입니다 가짜손과 루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과 회주행 주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5절로 가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지금 누가 나와서 얘기하고 있어요? 루우벤지파와 가치파가 나와서 요단 동편 땅을 보니까 굉장히 살기 좋은 거예요 목축하게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요청을 해요? 저희에게 이쪽 땅을 주십시오 이쪽 땅 주시면 요단강 서편에 가서는 땅 달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땅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그런데 모세가 한 가지 조건을 달고 요단 동편 땅을 주기로 해요 뭐냐면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할 때 그 정복 전쟁에 너희들도 똑같이 참여해라 그러면 요단 동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민숙이 32장 33절에 가면 이 루우벤지파와 가치파가 아닌 또 다른 지파의 이름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한번 볼까요? 33절입니다 모세가 가짜성과 루우벤자성과 요셉의 아들 문하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메 아니 요청한 건 루우벤지파와 가치파인데 갑자기 땅을 나눠줄 때는 루우벤에게도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가 39절 40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루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며 모세가 길루앗을 문하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메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실제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루앗 땅을 쳐들어가서 점령하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가문이었습니다 요청한 것은 루우벤지파와 가치파였어요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에요 이미 점령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점령한 사람이 누구냐면 문하세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길의 자손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편 땅에 가치파와 루우벤지파뿐만 아니라 문하세 특별히 그 땅을 점령한 마길의 가문들이 그 땅을 얻도록 허락하신 것이 민숙이 3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길의 이름이 또 등장해요 잘 보세요 문하세 지파를 위하여 1절 말씀입니다 문하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루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문하세의 장사 마길은 길루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루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여기 마길의 이름이 또 등장하죠 그가 용사였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있는 길루앗 땅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전쟁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어의 뜻을 보면 그러니까 이 문하세가 요단강 동편에다가 땅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불공평해 보는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오른쪽 편 요단강 동편 땅을 주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문하세 집화 중에 마길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들에게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17장 말씀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면요 또 다른 불공평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슬로부아세의 딸들입니다 이 문하세의 자손들 중에 슬로부아시라고 하는 가문에는요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들들에게 아들들의 가족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는데 이 슬로부아스는 아들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공평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에게도 땅을 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었고 모세가 물어봤더니 하나님께 그들에게 땅을 주라고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불공평해요 저에게도 땅을 주세요 하고 땅을 받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의 자녀들 에브라임 지파와 문하세 지파가 같이 나와서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요셉의 자손이 여우수하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우하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이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까? 하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요셉의 자손들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서 그들의 자손 두 명이 각각 한 지파씩 두 지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비를 뽑을 때도 한 지파씩 제비를 두 번을 뽑아야 되는데 제비 뽑을 때는 요셉의 자손들하고 한꺼번에 같이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공평합니다 저희는 각각 따로 지파인데 왜 저희는 같이 제비를 뽑습니까? 하면서 저희에게 제비 뽑을 권한을 더 주시고 땅도 더 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문하세지파의 요청이었습니다 땅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땅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아까 지도에 보셨던 것처럼 땅을 적게 받았나요? 아니요 적게 받지 않았습니다 나쁜 땅을 받았나요? 굉장히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요셉의 자손들은 불공평하다고 말한 거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이 지금 자신들 가문에서 여우수화도 나왔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 정도 받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지분에는 모자란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땅을 더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우수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여우수화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인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런데 지금 여우수화가 땅을 더 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에 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개척하라는 거예요 이 땅은 어디냐면요 사실 이미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신 땅 그 영역 안에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에요 그 땅들을 가서 개척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 집화가 요셉의 자손들이 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땅 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전쟁 안 하고도 이미 확보된 땅 더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에브라임 집화와 유브라세 집화는 전쟁 안 하고도 더 얻을 수 있는 그 땅 저기 여기 몇 개 많은데 저희에게 더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1절 말씀에 있는 그들은 누구였다고요? 용사였어요 전쟁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나가서 전쟁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전쟁 안 해도 되는 땅 주세요 우리 땅 모자라니까 전쟁 안 하고 확보된 땅 더 달라고요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우수아가 너네들이 점령하지 못한 땅 점령해 라고 말하니까 16절에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한 족속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 자손이 그 땅을 요셉이 말했을 때 그 땅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남겨진 땅들에게는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철로 된 무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마차까지 있었던 거예요 얘기는 그들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나라가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철로 된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명밖에 없었어요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러니까요 이 당시에 철로 된 몇백 년 전에 철로 된 마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나라예요 그러니 이 요셉의 자손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일리가 있죠 그럴수하잖아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그전에는 안 싸웠나요? 그전에는 못 물리셨나요? 그전에는 전쟁의 사람이 돼서 믿음으로 나가서 싸웠던 그들이 갑자기 철병거에 있어서 안 돼요 그들 가운데는 거인족속도 있단 말이에요 말하면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은 뭐가 있는 거죠? 사실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진 거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서서히 지워지고 현실과 철병거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상황이 억울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졌던 거예요 이런 요셉의 자손의 후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꾸질하시거나 나는 말 안 할 거다 하고 침묵하지 않으시고 일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산지도 너의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너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가난한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철병거이고 그들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하지만 너의 개척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로 이기게 해 줄 거야 너희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 땅도 얻게 해 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것을 반드시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로 초청하고 계시죠?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 다시 내가 너에게 주신 약속으로 돌아와 너희가 믿음으로 돌아오고 약속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너희에게 약속한 그 일을 이루어 줄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의 It's not fair 하나님 불공평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문화세지파가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이 독자들이 하나님 왜 문화세마요? 문화세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것 가운데 아니 그들은 믿음으로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내가 요단 동편 땅도 그들에게 주었다 라고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왜 남자들에게만 물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온 우리도 그 가문인데 우리에게도 땅을 주세요 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구하는 그 딸들에게는요 그들의 원통함 그들의 요청함을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요셉 자손이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너무나도 맞는 얘기를 해요 그 땅은 거인들도 있고 철병과 있는 곳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땅을 주세요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한 일이 적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 공로의 상을 받을만 하잖아요 하는 요청에는요 하나님 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 가운데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고 계세요 사실은 불공평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불공평한 상황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하나님께 좀 따져보고 싶은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대하지 않는 것 주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주님 없이 삶의 불공평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불공평한 삶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이 불공평해 보일 때가 참 많잖아요 주님 왜 이러세요? 주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때가 참 많죠 그런데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붙잡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향한 눈이 흐려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불공평한 삶조차도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역전시키신 하나님 우리의 불공평함조차도 선함으로 바꾸고 가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18절 말씀 붙잡고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불공평함만 보이고 철병거와 거인만 보이는 우리의 눈을 고쳐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함께 하시는 주님 약속된 말씀이 밝히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불공평을 바라보며 분노하던 저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신뢰로 바뀌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우리의 형평과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철병거가 보이고 거인족속들이 보여서 우리에게는 그 땅은 적합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른 걸 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몰아붙이세요 라고 말했던 요셉지파의 하나님 그 불평과 그 마음이 하나님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눈이 되지 않야도록 우리가 가지고 바라보는 시야가 되지 않야도록 우리의 시야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고쳐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불병평해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불공평을 받고서 우리의 축복으로 받고 가시는 역전시키시는 주님 주의 약속의 말씀이 보여지고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람들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눈을 열고 너무너무 쉽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보여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억울함 우리의 삶의 불공평함 하나님 돌이켜봐 주옵소서 돌아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어지니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여져서 하나님 어디 곳에 있는지를 개척하며 나아가며 그 땅을 얻게 되어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바꾸시는 주의 손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1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개인의 기도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제목은 약속을 그리고 말씀을 따라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삶의 장벽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개척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한결같이 요셉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의 이것이 약속인데요 하나님 오늘 하루가 제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개척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점령하지 못했던 넘어서지 못했던 저를 계속해서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던 하나님 그 산지에서 개척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뛰어넘는 일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한계가 넘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개척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여전히 한계였고 여전히 장벽이었고 여전히 어려운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면 개척되어지고 쫓아내게 되어지고 점령하게 되어지는 은혜 역삼들이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삶의 영역들 반복적으로 하나님 무너져 내렸던 삶의 영역들 너무나 두려웠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불가능하도록 여겨져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우리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개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개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